안녕하십니까.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남녀의 기를 살리는 건강 밥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광동 한방병원 문병아입니다. 기를 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말인데요. 한약에서 기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타고난 선천의 기운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를 호흡해서 만드는 호흡의 기운 그리고 음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해서 만드는 음식물의 기운을 합쳐서 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라고 하면 기운이나 에너지 저항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광범위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허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식은땀이 나거나 손발이 차거나 빨리 늙는다거나 기력이 부족하고 허약해지고 잔병치를 잘하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침을 잘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설사를 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자꾸 눕게 되고 말하는데 말소리가 약해지고 어떤 앵커처럼 첫 말은 들리는데 마지막 한두 마디는 잘 안 들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기가 허약한 증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부의 기운을 살리는 지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배꼽에서부터 맨 아래쪽 치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배꼽에서 치골을 다섯 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위에서부터 5분의 3 지점 그쪽이 관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관원은 단전입니다. 그래서 기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원을 지압을 해주면 효과가 좋은데 지압이라고 해서 너무 세게 지압할 필요가 없고 가벼운 터치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그게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뜸을 떠도 좋고 가벼운 터치를 지속적으로 해줘도 좋고 그리고 5분의 3 지점이 관원인데 그 밑에 혈자리들도 역시 양기에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소변을 좋게 하고 양기에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5분의 3 지점부터 치골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지압을 해주면 부부의 길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 한가운데 약간 앞쪽으로 치우쳐서 용천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용천은 신장의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 신장의 양기를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이 용천 부위를 지압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골프공을 놓고 굴려주면 훌륭한 지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 혈에다가 골프공을 놓고 지속적으로 굴려주면 양기를 좋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용천혈뿐만이 아니고 발바닥 전체를 굴려주게 되면 발바닥을 싸고 있는 근육을 자극해서 다리 피로를 풀어주고 혹시 다리 쪽에 모여있는 근육이 신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양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공을 굴려서 용천혈이나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지압법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몸 안에 화가 차이게 되고 또 기가 순환이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양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스트레스와 화를 풀어주는 방법이 도움이 되는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소부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심장의 혈자리로 여기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화를 식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곡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혈자리인데 이 자리는 역시 기를 소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될 때도 이 자리를 눌러주면 도움이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온순환이 잘 안 될 때 눌러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기허를 보충시키기 위한 영양원칙으로는 먼저 기를 보충하고 위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쪽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고요. 음식물 중에서 지나치게 쓰거나 찬 음식은 원기를 상하게 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너무 맵거나 식거나 짠 음식은 역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부자 같은 기가 지나치게 잘 통하는 음식은 역시 기운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원칙은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약물과 음식은 같은 원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약물도 되고 음식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일반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주는 시기적인 효과하고 또 그 음식이 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에서는 사상체질로 나누어가지고 체질 속성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음식 섭취를 하게 되면 더 기가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증왕 같은 경우 소양인의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반대로 소음인이 이걸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잘 가려먹으면 기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상체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상체질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사람을 네 가지 체질로 나눴습니다. 장부, 대소에 따라서 네 가지 체질로 나누어가지고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체질에 따라서 특히 민감한 분들은 체질에 따라서 음식이나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좀 민감하지 않은 분, 좀 둔한 분들은 체질을 살짝 무시하고 음식을 먹어도 큰 부작용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체질의 외형적인 특징을 보면 먼저 태양인은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체질인데 신체 부위에 있어서 목덜미 부위가 폐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태양인 같으면 목덜미가 강하고 배 쪽이 간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배 쪽이 홀쭉하고 태음인은 반대로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하기 때문에 간의 부위는 옆구리 살이 듬직하고 목덜미는 좀 약한 그런 체질이고요. 소음인은 신대 비소하기 때문에 신장의 부위는 골반 부위가 발달하고 비장의 부위는 가슴 부위가 빈약합니다. 소양인은 비대 신소하기 때문에 비장 부위인 가슴이 발달하고 신장 부위인 골반이 좀 약한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질별로 기를 살리는 반찬들은 어떤 것이 있나 잠깐 살펴보면 태양인 같으면 포도나 모과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앵두나 해물 같은 것도 역시 태양인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것도 음료로 만들어서 마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고 태양인에 좋은 해물 종류로 해삼, 새우탕 같은 걸 역시 만들어 먹게 되면 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고기나 당근이나 밤이나 율무, 잣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밤이나 잣 같은 걸 그냥 드셔도 좋고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를 보강하는 식단으로는 소고기, 마 볶음이 있는데 소고기도 태양인에게 좋고 마는 흔히 산약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소고기하고 말을 같이 볶아서 드시게 되면 태양인에게 좋은 걸 모아서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양과 사골탕 같은 경우는 사골은 소의 뼈인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음양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양기를 보강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양과하고 사골탕을 같이 해 먹게 되면 양기를 보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기를 상승시키는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인삼이나 파나 생강, 찹쌀, 대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음인에게 맞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차나 대추차 같은 걸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기를 보강하는 식단으로는 인삼죽이 좋은데 인삼하고 찹쌀을, 찹쌀이 소음인에게 좋기 때문에 인삼하고 찹쌀을 같이 섞어서 죽을 만들면 효과가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흔히 삼계탕을 많이 먹는데 삼계탕 같은 경우에 소음인에게 참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소양인은 해로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백출, 백숙을 추천하는데 인삼은 소음인 중에서도 열이 많은 사람은 간혹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난한 백출하고 닭을 같이 요리를 해서 먹게 되면 무난하게 기력을 보충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소양인 같으면 열이 많기 때문에 위에 열을 식혀주는 참외 같은 게 효과가 좋고요. 또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신장을 보강할 수 있는 돼지고기나 복분자, 산수유 그런 것들이 소양인에게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여름에 참외를 많이 드시거나 산수유나 복분자, 구기자 같은 걸 차로 달여 드시면 효과가 좋겠습니다. 소양인이 원기를 보강시키는 식단으로는 산수유, 구기자차 같은 걸 달여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양인도 대체적으로 해물이 잘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호박국 같은 걸 끓여 드셔도 소양인에게 효과가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기를 살리는 좋은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체질별로 구분을 하지만 체질을 무시하고 드셔도 되는 음식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분자 같은 경우는 소양인에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정력이 약한 분들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복분자는 요새 술로도 많이 나오는데 복분자 차로, 술도 괜찮겠고 복분자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의 유래가 복분자를 먹고 소변을 두게 되면 소변 그릇이 엎어진다 해서 복분자거든요. 그래서 복분자를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이 잘 나오고 남자의 발기부전, 역시 여자의 불임증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구기자 같은 경우도 원래 소양인에게 좋지만 역시 양기가 허약한 다른 체질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는 역시 양기도 좋게 하고 팔다리의 기운도 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산수유는 역시 소양인에게 좋지만 양기가 약한 모든 체질에 역시 쓸 수가 있고요. 양기를 좋게 하고 발기부전을 좋게 하고 허리가 약한 데도 쓸 수가 있고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는 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데 골고루 쓸 수 있는 좋은 식품 및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기 살리는 식단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녕식품은 남자, 여자가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정녕을 보강하기 위해서 남자는 양기를 보해야 되고요. 여자는 음기를 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따로 있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뱀탕이나 보심탕, 웅담, 녹용 같은 것들이 정녕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뱀탕 같은 경우는 정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심탕 같은 경우는 소음인이 먹었을 때는 양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체질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원기 보강에 있어서 누구한테나 홍삼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소음인이나 태음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좋은데 태음인의 열정, 특히 열이 심한 사람 그리고 소양인은 일부 한증을 빼고 대부분의 소양인이 홍삼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열이 오른다거나 좀 더 피곤을 느낀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태양인은 당연히 홍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누구한테나 좋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소음인, 대부분의 태음인에게 좋고 소양인하고 태양인에게는 해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부부의 기 살리는 식단 및 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은 먼저 골고루 음식을 잘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고 물론 그중에서 자기한테 특히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지만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거기에 제가 추천한 기를 살리는 식단을 병행했을 경우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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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